신세를 지내요. 안녕하세요. 우주, 안녕. 안녕하세요. 신세라니요. 오히려 우주 있으면 모네랑 만해도 더 잘 놀아서 제가 더 편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모네 아버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가도 될까요? 저요? 네. 어떤 일을 하시길래 매주 캠핑을 가시고 아, 우주말로는 게임 진행도 그렇게 잘 하신다고. 저, PD예요. 저 방송국 PD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또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영석 PD님 아니세요? 맞죠? 전 장영석 PD입니다. 아, 장씨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장모네, 장만에.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아니, 나영석 PD님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우주야, 가자. 아저씨가 오늘은 뿅망치 가져왔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이미 기분 상했는데 뭐 죄송해봐요. 아니, 너무 닮았다. 너무 제가 실례를 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속속